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이 그동안 시행해오던 경춘선 ITX 청춘의 요금 할인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소폭을 조율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요금 인상이 확정적이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ITX 청춘은 코레일이 국내 처음으로 경춘선에 투입한 최대 시속 180km의 준고속 열차입니다. 현재는 춘천에서 용산까지 6,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개통 당시 기준요금인 9,800원에서 30% 특별할인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요금을 특별할인한 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역의 여론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500원이 올라 8,4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부담을 이유로 할인률을 30%에서 15%로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관광경기 위축과 상시 할인 약속을 저버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TX 요금 할인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은 철회를 받아냈습니다만은 금년 8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레일은 일단 논의 과정에서 할인율 전면 폐지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할인율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정동훈입니다. G1 뉴스 정동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